안녕하세요. 설없이 잘 루자의 하얀둥이 원둥이 이윤입니다. 하얀둥이 짜잔! 붕어빵이 멋있다. 붕어빵이 멋있다. 지금 살짝 눅눅해. 눅눅하잖아. 어디부터 먹어? 오빠야. 나 얼굴부터. 하얀 얼굴부터 뭐하죠? 머리 카트하셨나요? 머리 카트하셨나요? 오 단백질 쉐이크님 머리 알아봤어. 단백질 쉐이크님 직업이 뭐예요? 백수! 붕어빵 주세요. 붕어빵 주세요. 양균님이 붕어빵 주자라고 하신데 일로 오세요. 많으니까 와서 드세요. 나중에 단백질 쉐이크님 백수시니까 이중에 초청방송. 저희 쪽마다 많이 올라가면 구독자 초청방송. 이중 그라우마 어플 있던데 어 진짜요? 진짜? 정답. 정답. 붕어빵이랑 호떡 찾아주는 어플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 한 번 쳐볼게요. 있나? 오 진짜 있어. 오와. 너무 가까운 붕어빵. 진짜 있어요. 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거 붕어빵만 파나봐요? 저는 호떡을 얘기해요. 아니 단백질 쉐이크님. 어 있네 있네. 붕어빵, 문어빵, 계란빵. 호떡 파는 곳에 포함해 길거리 음식점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기 우리 고구마요? 오 대박. 우와 감사해요 대박. 밤배드 이거 봐배. 어? 많네 운동하시는 분이네. 백수 아니네. 운동 잘하세요? 3대 몇이세요? 3대 몇이세요? 3대 몇이세요? 3대 몇이세요? 3대 몇이세요? 혹시 죄송한데 답장을 조금 빨리빨리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뭐 학교에 급한 거 아닌데. 웃으시네. 빨리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약간 저는 티키타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끊기면은 약간.. 3대가 뭔지 알죠? 왜 몰라요? 저 3대 뭔지 알거든요. 아 진짜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인가? 맞죠? 스쿼트. 단백질 사이트님 혹시 손가락이 근육이 많아서 일단 타다리를 빨리 못 치시는 건가? 근육이 많아. 근육이 많아가지고. 근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두껍거나 아니면. 너무 근육이 많아서 이게 잘 안.. 이게.. 근육이 많아가지고. 꼬리를 마지막으로 두신 스타일이네요. 맞아요. 꼬리 맨 마지막에 뭐요? 단백질 님만요? 저는 팥을 안 먹어서 부어봤어요. 단백질만 먹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바뀌었냐고요? 어.. 바뀐 거죠? 이게 바뀐 건가? 어 바뀌었지. 우리 나왔잖아. 아 그렇네. 저번 방송 안 봐서 그래. 방송 보세요. 에? 닭구 님 엘리펀트는 기억하나요? 지영이 술 안 먹는 이유가.. 술 게임 하면 끝난 게 없겠네. 그래서? 맨정신으로 맨정신 해야돼요. 재밌 없다 ㅠ 잘 하세요 bow såo 사랑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